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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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사실은 오해의 소진이 있지만 사실은 좋은 취지였다. 이런 해명인데 국가대표 선배이기도 한 유 감독관의 평소 호탕한 성격이라든가 아니면 김연경 선수와의 그런 친분 같은 것들을 고려하면 사실 이렇게 비난이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포상금에 대한 질문이라든가 대통령에 대한 격려에 대한 감사 강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배구 선수들이 더 후원을 많이 받도록 대답을 어찌 보면 유도를 한 그런 것이었다. 그리고 여자 배구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이끌기 위한 그런 의도였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방금 알려주십시오. 세 번째는 중국 애플리케이션의 현금 살포 내용입니다. 현금 살포요? 애플리케이션? 혹시 틱톡이라고 들어보셨죠? 틱톡이요 뭐 알죠. 짧은 영상을 주로 올리는 중국의 애플리케이션인데 최근 마케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친구를 초대해서 가입하면 둘 모두 혹은 유도한 사람에게 현금을 주는 약간의 다단계식 마케팅을 최근에 펼치고 있는데 얼마나 주길래 그래요? 이게 최대 한 명당 8만 원씩 줍니다. 8만 원이요? 네. 지난해 11월부터 사실 이런 초대 이벤트는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최대 한 8천 원 정도만 지급을 하다가 이를 최근에 한 10배 수준으로 키운 겁니다. 일단은 초대를 해서 가입을 하면 양쪽 사람에게 12,000원씩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 신규 유입자가 일주일 동안 10분 이상씩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초대한 사람한테 6만 8천 원을 더해서 8만 원까지 주는 겁니다. 정말 다단계네요? 네. 그렇게 해서 5명까지 40만 원은 즉시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고요. 그 이상에 대해서는 이제 앱 내 포인트로 지급을 하는데 이것도 현금화가 충분히 가능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격렬한 마케팅인데 이거? 그렇죠. 왜 이렇게 해요? 일단은 쇼폼 동영상 플랫폼 경쟁이 치열해진 것도 하나의 이유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중국 앱들을 좀 사용하지 않으려는 그런 취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인식을 꺾기 위한 방안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만감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